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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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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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툼도 해봤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시끄러워만 지고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나를 더 잡고 지잡들이 하려고 드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이모가 시끄러운 게 싫고 해서 참고 산 세월이 이제는 그게 당연한 듯이 돼가지고 우리 이모가 지금 벗어나고 싶어 실력도 그런 거 같은데 갱년기 오면서 좀 혼자 살고 싶다고 하대요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언니도 벗어나고 싶고 이때까지 힘든 세월 같이 이렇게 부부라는 이웃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이웃 때문에 이만큼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열심히 산 세월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허무하다 그래 지금 언니가 뭐 그렇게 정스러운 부부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살았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중님도 나름 열심히 사셨고 근데 이 두 부부가 지금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이별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딱 작년부터 이혼수는 아니고 그냥 이별수 이별수 별거를 하게 되는 별거를 하게 되거나 이제 같이 있게 되면은 계속 우리 초년때처럼 초년때처럼 이렇게 파이터적으로 싸우진 않는데 열정적으로 싸우진 않아도 서로 간에 이제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질감이 많았던 부부인데 다정한 부부라든지 연희 부부처럼 이렇게 소속감 이게 부부의 애착이 있는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더 오히려 더 남과 못하는 남보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재작년부터 시작이었고 작년에 되게 심하고 올해까지 되게 그게 많이 들어와요 왜 신랑이 혼자 있고 싶대요? 그 막내가 스무살 되면 작년인가? 그 수라고요 스무살 되면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그쵸 나는 애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하는데 신랑은 혼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 왜요? 혼자가 편하니까 편하게 이제 살고 내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대요 응 응 나도 그런 생각이 나 얘기는 했죠 응 아 애 데리고 혼자 살라니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응 혼자 벗어나고 싶은데 응 또 애랑은 떨어져 살고 싶진 않고 응 그 애랑 나가면 아 공생 맞게 살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응 애들도 아빠랑 별 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응 엄마랑 살고 싶다 그러고 응 정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신랑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이잖아요 응 그 아이들도 이렇게 뭐 다독이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없이 주입식이잖아요 응 우리 신랑은 해 마라 하지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옛날 치 80년대 아버지 상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제 아이들과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됐던 분이니까 애들도 아빠한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어렵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대준님도 이혼을 생각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응 응 그게 막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이제 그렇죠 어 생활이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이만큼 참고 살아왔는데 네가 뭐라고 응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응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나 내 뿐더라도 뭐 너랑 좋아서 살았나 응 그렇죠 나도 그렇게 반격하자 요즘에 응 그러니까 나도 너랑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응 응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산 건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냐 응 그러니까 이별 이별 공고를 내가 받은 거잖아 응 내가 먼저 해도 모질랄 판에 그러니까 내가 화낼 입장인데 응 그러니까 응 아니 이때까지 같이 같이 살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응 응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스트레스도 없겠다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내버려 두세요 응 아니 그 얘기는 따로 살 란 얘기에요 응 따로 집 나와서 응 아니 신랑이 나가야지 신랑은 죽어도 안 나간다 하대요 나가면 네가 나가라 지금 생활비도 내가 불어서 내가 애 세 키우지 응 돈 한번 안 줘요 지금 응 작년인가 2년 전부터 아 그럼 아이씨 치사하게 뭐 내가 돈 얘기하고 자존심 상하고 응 내가 돈 벌어 학원비 비싸잖아요 요즘 그렇죠 내 돈으로 다 하는데 내 것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생활비를 주겠는데 안 쓰더라 아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응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응 이모가 권리를 찾으세요 그 얘기하면 자꾸 싸워요 싸우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때까지 싸우는 게 싫어서 응 응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지니까는 응 싸우게 되면 자존심 밖에 안 상하니까 응 이모가 참고 산 세월이 이럴 것 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됐잖아 응 근데 뭔가를 이제 뭐냐면은 내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네가 나가라 그러세요 나는 이 집에 대한 권리 나도 있다고 응 응 네가 이 집을 찾고 싶으면 소송을 해라 응 그럼 나도 소송을 해서 내가 이 집 반 딱 떼가지고 갈라서던가 이모가 또 강하게 나가세요 응 또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하는 게 싫잖아 귀찮잖아 응 귀찮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은 언니야 양자태계를 해야지 하나밖에 없지 그냥 언니가 짐다 메모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있어 응 막내가 스무 살 되면 자기는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다대요 응 니 알아서 해라 이 뜻이 돼 보니까 응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 응 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해 지금 이제 가정이 돌아가는 거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고 응 성인이 안 된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때까지 이때까지 해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그전에 생활비를 줄 때도 솔직히 말해서 참푼이지 어 자기 월급 통장 맡긴 것도 아닐 겁니다 예 안 맡겼어요 그쵸 네 이 사람은 내 마누라 해가지고 가정을 맡긴 사람이 아니야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생활비를 줘도 진짜 터무니없이 작게 줬을 거예요 그걸 언니가 쪼개서 쪼개서 이때까지 썼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안 벌 수가 없었을 거고 내가 그래 그리고 이런 서방을 이때까지 믿고 산 게 언니가 바보 같다니까 요즘은 그래요 응 내가 바보지 응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이런 서방을 마무리 이런 서방을 내가 믿고 살았으면 진작 이혼할 거 싶은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쵸 내 애 때문에 너무 무책임해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언니를 보면 이혼을 하지 마라 소리는 안 나와요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이거 내 책임인데 단지 이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이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오세요 집 분할해서 가져오세요 죽어도 안 줄 사람인데 안 주면 소송을 하세요 변호사 사세요 그 변호사비도 아까워서 신랑은 못 할걸요 응 근데 언니는 변호사 사 언니는 변호사 사서 해 너무 내가 그러잖아 이때까지 고생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응 그것마저도 언니 못 챙겨면 그 사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꽁꽁 숨겨놓고 어? 주지도 않을 거지만 집이라도 내가 들고 와야지 내일 이때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리고 그걸 들고 와야지 애들한테로 뭐라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언니가 애들 때문에 이만큼 참고 살았다 하듯이 애들 위해서는 언니야 내 권리 찾아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안 줄 겁니다 절대로 안 줘요 절대로 안 주고 우리 언니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시끄러워서 집에서 시끄럽게 뒤집어 놓을 거예요 우리 신랑 성격에 어디 변호사를 샀다 샀냐고 오히려 언니 잡들이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중요한 거는 좀 똑똑하고 또 좀 야무딱지고 야무딱지지 않더라도 좀 독한 구석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는데 우리 언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안 할 거라고 못 하죠 아무래도 너무 세니까 그렇죠 너무 센 사람은 더 센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센 사람은요 그보다 더 미친 사람 미친 사람한테 또 감당 못 해요 그 정도 내가 봤을 때 언니 뭐 미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또 그걸 못 해 그러니 바보같이 또 집 주고 또 나올 거야 그러면은 또 언니 인생이 또 허무해지는 거지 응 사람이 그래서 팔자 도망 못 간대 응 우연히 사주 팔자 자체가 어? 내가 서방에 서방을 등에 기대고 살 수 있는 팔자도 아니고 응? 평생을 내가 힘들게 보생을 해야 되는 사주야 언니가 그나마 내 안정이 되고 하는 거는 응? 자식 잘 키웠다는 거 응 자식들이 그래도 번듯하게 자기 악가림을 한다는 거 응? 그거만이 언니가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고 응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내가 키우는 거 내가 의무와 책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내 인생을 또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언니가 한탄이 나오고 가슴이 내리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신랑은 집에서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리 뿐더라도 못 말려요 응 고집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로 똑 닮았으니까 응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시어머리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응 응 응 응 응 근데 두 부부가 이혼하기는 힘들어 그 그렇다더니 처음에는 절대 도장 안 찍어주고 헤어지고 싶으면 네가 나가라 이 뜻이 이혼은 힘들어요 올해까지 이렇게 이별수 때문에 언니가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남들은 언니를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뿐더라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이 뭐야 소송해가지고 이혼해 라고 하지만 사람의 인연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언니는 고생스러운 인연법이고 응 우리 신랑은 효광에 받쳐서 효광에 똥 사는지 모르는 인연법이고 당신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살았듯이 당신 하고 싶은데 라고 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엄포를 놓는 거예요 아이 본인은 이렇게 가서 갈 거니까 니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는 못 준다는 엄포를 놓는 겁니다 정말 이혼의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돈을 못 주는 이유에 대한 합리화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는 진작 후에 포기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을 봤을 때는 인연법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은 힘들어요 이혼은 안 합니다 이혼을 못 해요 신앙 때문에요? 응 신앙 때문에 그렇고 우리 언니 성격상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근데 마음 고생이 심하죠 왜요? 참고 살아라니 한번 더 해봐 미련스러운 게 인간이라고 우리 언니가 미련스러워서 그래요 미련스러운 사람이라서 미련스러운 사람이라서 이혼도 못 하고 안 하자니 내 고생 마음 고생은 심하고 하려고 하니 앞이 깜깜하고 언니는 이혼 못 해 결국 이혼 안 돼 사방은 있어도 무용지물인 사람이 돼버리고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삶을 끌어가고 맛있게 내 키우러 가는 건 언니가 할 거예요 안타깝다 이런 분들 오면 나도 답답해 그리고 그 하루하루 저 서방을 보고 진짜 꼴로는 걸 참고 사는 언니가 얼마나 힘들까 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 날일 때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또 아프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님 떨어져 사면 좀 좀 살지 않을까요 이별 수가 있어서 별거는 가능합니다 별거는 가능한데 언니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나오지 마세요 왜 나와 그게 싫으니까 우선 나오는 순간 언니는 있잖아요 신랑한테 날개 달아주는 격이고 어?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사실 아이들 통신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푹 돈 한번 주지도 않는데 애들 대학 등록금도 해주시라고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나올 자신이 있어요, 언니? 뭐 그냥 나오면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게 하겠어요. 죽게 하겠냐만은. 해처는 나갈 수 있어요. 해처 나갈 수 있는데 모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그런 감정의 비교복을 겪어내실 수 있겠냐고. 우리 언니는 밀어내서 그것도 겪어낼 거야, 아마. 겪어내는데 좀 나는 언니가 영악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맘 편하자라고 하면 내 맘 편하려고 하면은 우리 신랑이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신랑 출장 가면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죽 써서 개 주는 계기 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별수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다거나 살아도 서로가 이게 벅차고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 궁합은 원래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언니가 고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좋다는 소리는 안 나오죠. 두 사람 궁합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두 언니가 만약에. 나랑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신랑이 혹시나 예전에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여자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데. 여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이는 거는 언니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신랑은 딴 사람 차고 앉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서서 개주는 격이라고 그래서 제가 언니 권리를 찾으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싫다. 다 싫고 신랑이 신랑이랑 있는 거 자체가 싫다. 그냥 나 마음 편하고 싶다. 뭐 그 뒤에 문제는 모르겠다. 그러면 언니 나오시면 돼요. 언니가 이 신랑이랑 살게 되면 이 고통은 계속 있을 거니까. 왜 신랑은 달라질 사람은 아니거든요. 언니가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고 일 걱정 저 걱정하는 것도 싫다. 그냥 나 나오겠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하려고 하면 언니 못 나와요. 맞아요. 부모님 생각도 하면 그렇고 시댁 어른도 뭐라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인 거야. 언니는 이 사람이야. 못 헤어져. 못 헤어져. 근데 신랑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 한다는 거는 저 자식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 퇴직금 자기 돈 그나마 있는 거. 이 재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냥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눈치는 안 보지만 아무래도 자식이 있고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눈치가 보이겠죠. 집에 자식들한테는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그런데 우리 언니는 이혼이라는 게 사죄 없어. 팔자 이혼이 없어. 서방이 타지역으로 가서 주말부부로 지내면 주말부부로 지낼까. 부부가 유별하고 이별을 하는 게 없다고. 사이별 아닌 이상. 그러니 언니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팔자에 팔자도 못 간다고 팔자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없다 보니까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거야. 이해가세요? 네. 고민할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별개로 사시라고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네. 수십 번 수업 수백 번 생각을 해도 언니가 밖을 나오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오늘 아침에는 나간다고 마음먹었단 말이야 저녁 때면 또 달라져. 그런 건 있죠 이제. 그렇죠? 근데 헤어집자가도 애들 생각하면 또 아빠 없는 자칭.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잖아. 미련스러워서 못 한다고. 자 정말 헤어질 사람은요. 무당집에 안 찾아와요.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도 괜찮을까? 헤어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까요? 나 이거 할 건데 이거 잘 될까요? 라고 묻죠. 내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못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물어보고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20년 넘도록 상담을 했을 때 그래요. 정말 이혼할 사람은요. 이혼하는데 이혼 도전 찍었는데요. 이혼을 할 건데 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지.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자에 지금 현재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이혼 수가 들어있어요. 이혼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백년 해를 못해. 백년 해를 못하는 이렇게 팔자에 들어있어. 그럼 그 오늘 같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이혼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팔자에는 이혼이 없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너무 미련스럽잖아. 누구 탓을 해?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 이모의 미련스러움이고 저 대주 같은 여자로서 왜 살아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내가 안 그래. 뭐를 해놓고도 잘못되면 무조건 언니 탓이고 잘한 건 인정 안 해. 내주고. 그럴 때 해서 월급 통장으로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손을 껍질 좀 해 줘놓고 생활하라고. 좀 해 줘놓고 이때까지. 자기는 할 책임 다 했다. 이러고 있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했는데 도대체. 그래도 싸울 때 애들 하나 챙기지도 못하면서. 그럼 자기는 챙겼나. 그러니 그런 언니의 미련스러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것도 팔자야. 내 성격도 팔자에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혼 못해요. 이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고. 언니가 팔자랑 벗어나려고 하면 언니가 그만큼 독해져야 되고 단호해져야 돼요. 단호해지세요. 아시겠죠? 직장은 괜찮아요. 지금 쉬고 있는데. 갈 수 있어요. 3월달 구정진하고 4월달에 보면 직전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